아니 이분은 킹산문에이스님인데요 저번에 보니까 TBS랑 하는 것 같던데 아 이분 오프닝 아니에요 저기 킹산문에이스님일까요 오오 아 이거 닿노 와 시계 맞노 안타 아아 이거 어떻게 막았어 아 안돼 안돼 뭐야 안됐잖아 이거 와 살았다리 이 부분 보고 좀 배울게 많아요 여러분 보고 좀 배웁시다 이봐 이런거 어휴 와 콤보 아휴 와 너무 좁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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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관관 빨범 오우 위험했다 어휴 와아 뭐해봐 어? 박았네 도래 오왕 키고 와아 간지 뭐해 아 너무 잘한다 그래 저렇게 해야하는데 가시아는 아 예상하고 있었어 오왕 빰빰 빰빰 오왜 오왜 이거 들키 없잖아 뭐야 이거야 아아 잠깐만 미스 왜이렇게 나냐 오왜 오왜 오와 4초 먹을 뻔 오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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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당돼 안당돼 에헤이 원원 오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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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두 번째에 걸렸네 오예 가이밍 나와있었고 어휴 슬라이딩 할걸 아 저 뭐야 양발 할걸 어 상대방도 풀잠겼구나 안받을 각이라 오우 다행이다 라운드 2 파이트 아 콩 잘 들었네 아니 뭔 어깨야 이거 이게 안좋네요 저게 기원 아잉 이게 안거리네 어어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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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 헷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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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해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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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긴 안죽긴 한데 어떻게 했어요 주 게 iny 와 대체스 저걸 당황하지 않고 흘리시는 것도 수고해 하네요 왜 내가 났네 안녕하세요 에디 소쪽 키게 해야되나 어휴 아 저기 아니 이거 아니지 와 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무서워라 벌릴까 죄송해요 아 너무 뻔했나요 아 레아 안나갔어 레아 안나갔어 나가서 이겼는데 뭐야 가드가 안된 것도 신기하네 내가 당황했다 어 ㅇㅇ 야 여기서 왔나 3문좌 여러분들 섬광막타가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? 저분이 창시자 있기 때문입니다 우와 저분이 창시자거든요 저분이 섬광 끝에 잘 쓴다고 해서 닉 그렇게 된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섬광 막타를 안하고 네 맞아요 저분이 제일 잘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섬광 막타를 안하고 다들 G3 막타 끊어서 문이라고 불렀던거에요 저 가면 건드나? 못가네 나이스 나이스 콤보 보석 나이스 아 제발 데비를 하면 안돼 뭐한거야 나 이거 나 왜했지 라운드 2 가즈야로요 강탈은 아니고 4회전인가 커스 떨어졌어 어 앉지도 않았어 꺾고 아 안돼 뭐야 개달 키우는 뭐야 개달 키우는 뭐야 개달 키우는 아니 월박 안 돼? 아우 미친 여기 허허허허허헤헤허헤헤헤헤헤헤헤헤 성광 막타를 안 쓸거 같은데 계속 쓰셔가지고 자 나이스 어 뭐야? 아 슬램덕 죄송합니다 이제 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저 이러면 안되는거 아는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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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많다 아 아 이거 져다 딱 붙어서 컴버 때려주고요 뭐야 아 나 완전 보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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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다가 맞을줄 알았네 나 왜 횡쳤냐 아이디로 어 어 에헤헤 오네 아이 타이밍 꼬였다 저 오네 짬발로 들어갈줄 알았다 너 왜 앉았네 와 멋있다 콤보 강인의 스웩이 느껴져 어 무서워 어 형 하이블라 질러 와 타이밍이 되게 무섭다 하단은 딱 맞고 아 왜 자꾸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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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스크롤 안되고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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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초폭일 줄 알았는데 쏜다 어우 안풀렸어 아이 멍청이 오우 온전히 에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래야 와 나이가 와 1핀 하 하 하 정탄박본부 하 웨이브가 몇번이야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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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립은 시즌은 언제 끝나요? 와 맞아 맞아 아이고 내가 맞네 와 콤보 센스 뭐야 에이 아크가 바담스타일은 오 오케 어 이거 왜 그렇구나 할 줄 알았는데 어 왜 맞아 아아 어렵다 진짜 어우 아 이거 내가 강투나 안 돼 아 축이 아 아 다행이다 가위바위보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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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쓸바 오 어디봐 와 제발 이기다 여기서 룰렛 가져와야되요 룰렛 감사합니다 웨이 저어 어 워아 같이 마사상이다 와 전쟁 제가 계속 안길래 아 뭐야 안써 이제 백댓이 초포를 범수시네요 와 대박이다 대박 오소라 아니 잠깐만 아니 왜 3시간이야 1시간 줄어라 어 우리 또 왔다 3시간 줄어라 여기 어떻게 피하지마 안 돼 너무 빡세다 아잉 아 아 빵이네 까비야 지금 파는 질꺼 아 아 이게 피해진다고 빵이 어우 딱 안졌다 아 아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이스 개다잉 저거 아니야? 이게 안 돼? 아 안 나가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안 돼 아 안 돼 나이스 어허허허 대씨 팔꿈치 대팔 오라 부서 아 어허허 아oa 그만써요 아허허 아니 저거 왜 자꾸 맞는거야 맞는다도 신기하다 5가지 빨려드네 아 저 소름감 왜잡고 가잖아 왔어? 에이 에이 괜찮아 괜찮아 에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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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다행이다 어이구 다행이다 아니 이게 왜 걸려 어이구 어이구 라운드 3 파이트 안잔데 여기 아니야? 아잇 대바다 완전 책임하는데 아이씨 짬바리라고 생각하자 아 왜 에이 에이 완벽하니까 파이트 어이구 오리수수 안녕하세요 오오 어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지금 현존 저기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해요 되게 이번에 나오면 2등하고 이번에 나오면 1등하고 오우 아아 총 보일 줄 알았다 당연히 당연히 아 와 콩버요 왜 이렇게 때린다고 아 아 당연히다 아 1등까지 썼어 당연히다 1등까지 썼으면 들캠하고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우와 아 아 되 도졌다 아 아 아 아 아 까비 이게 안 돼 뒤진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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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이 안좋아요 아 뭐야 뭐해 야 딜캐 아휴 꼬라지 아 거기서 우와 나 드디어 못맞았어요 드디어 안 막았다 한 열 번 맞고 한 번 맞은 것 같다 아 아 아 야 야 여기서 걸리냐 아 거기서 좀 나와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별광이 돼버리네 아 아이고 아 아 이거 할아버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롱 으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진짜 맞았다 아이고 아 형님! 와! 어디서 어디까지 편하게 하자 나와라 누구도 뭐야 이거 아니 왜 두캐가 있는 거구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라운드 3 파이트 아 같이 맞는데 마이스 뭐하냐 컴보 아니 너 뭐해? 아이 큰일났다 와 다행이다 아 방금 저 끄는 것 까진 좋았는데 순간 카제한 줄 알았어요 에디가 아하 아구 으 으 안타게이션 어..뒤온다 안 돼! 다행이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빠른 스킵 이씨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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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